자 오늘 빌레몬서 이제 1장 전체인데요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인데요 감옥에 갇히면 뭐 드는 생각이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가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갇힌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열린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감옥이 복음을 가둘 수 없는 것 이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그에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시간이 에베소서와 빌리뽀서와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열어주신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옥은 복음을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도 기록되고 그리고 그 감옥을 넘어 복음은 또 수많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서 갇히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제일로 가는 감옥일 수도 있고 마음의 감옥도 있고 가정과 삶의 현실도 감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감옥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사실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대부분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첫 출발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죠 번호로 부르게 하고 과거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간수와 또 죄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차등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감옥에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 힘든 경제적 현실 그리고 혹은 가정 안에서 동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 있는데 그 감옥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다 이것이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크리스도 센츄릭 라이프 그리고 크리스도 센츄릭 애티튜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옥은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그를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감옥은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오히려 감옥이 그에게 열렸다라고 말을 해도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갇힌 자리에 있다 여겨지는 삶의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 시간인가를 관점에 전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굉장히 분노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큐티 사역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여성 목사님도 바로 그런 본인에게 있어서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던 시집살이와 폭력적이었던 남편에게 갇혀 살았던 세월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큐티 사역자로 예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시집가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또 믿는 목회자 가정, 성교사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결혼해도 더 이상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가정에 결혼을 하고 갔지만 지옥 같은 시집생활이었고 그리고 믿는 가정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살아왔던 아주 강력한 불신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그 폭력적인 정제와 그 상황 속에 완전히 갇혀 지낼 때 살기 위해서 끄집어내어 읽기 시작하고 묵상했던 큐티가 자신을 나중에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감옥은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감옥은 그에게 다시 열렸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그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오늘 좀 이런 정체성이 다시 한번 짧은 서신 속에 나는 왜 감옥에 있는가 감옥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분명하나 그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는데 오늘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의 너를 말함은 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 그냥 뒤가 막 빨가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아마 저를 지금 쳐다보기에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막 거의 불타는 태양 가운데 지금 흑점처럼 거의 있는 느낌인데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의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문제가 많아서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이런 동력자가 나에게 있다는 게 바울에게는 행복한 것이죠 바울에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고 빌레몬은 주의종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혹은 또 나에게는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저도 하나가 기도 제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의 의도는 좋은 뜻이죠 기도 제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안 하면 떠오르고 생각나고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 작은 하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러 갈 때 기도 가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오늘 꼭 좀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으면 좋아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바울 참 행복하고 그리고 또 빌레몬도 행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아름다운 기도하는 또 기도에 또 빌레몬과 같은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것이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들이 꼭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빌레몬은 성도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귀한 균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대해서요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으로만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의 빌레몬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믿겠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내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수평적으로도 믿음이 수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수평적으로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깊게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완벽해서 믿었을까요 에이 그러면 누가 못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을 가졌느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거 다 알고 인간은 완악한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두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졌다 이것은 빌레몬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믿기가 쉬우시겠어요 사람 믿기가 쉬우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솔직히 사람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 이라는 분들 보면 저는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와 저 쉬운 일을 저렇게 어렵게 살다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믿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으면서 자식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배우자를 믿으세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빌레몬을 평가할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도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도 있지만 동시에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제도 두 가지가 있죠 제일 재밌는 교제 후욕과 비방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를 살아있게 막 만들어줘요 그리고 날마다 그냥 눈빛이 땡글땡글해지고 귀가 뾰족뾰족해지는 그런 기쁨이 있죠 자 그리고 동시에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교제가 있어요 자 우리 최소한 커피브레잉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교제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써도 후욕과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교제를 안 하는 일이 여러분 그냥 교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 교제하다 보면 100%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닮아갑니다 욕하면서 배우고 욕하면서 닮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그리스도로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후욕과 비방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정말 미움을 닮아가고 비방을 닮아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두움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닮아가지 않고 의심과 불신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교제가 가지고 있는 펠로우십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야 그래도 저 집에 남편은 저래도 와이프는 좀 다르지 않냐 그런데 한 20년 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져요 그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결국에는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욕하다가 배우고 욕하다가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끝까지 붙들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욕하다가 같이 닮아가고 미워하다가 같이 닮아가고 그리고 괴물을 이야기하다가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펠로우십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 이르게 되는데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던 그 괴물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펠로우십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 나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서는 충분히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말이 쉽게 한 말 아니라는 걸 잘 알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가 싶으면은 기를 빨리 씻어버리시고 마음도 씻으십시오 그래서 커브에서 믿음의 교제를 계속 연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말들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오염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점에 있어서 사김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조심하라고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조심해라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지 마라 한두 번 들어줄 수는 있어도 대화를 하지 마라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나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부정적인 교제는 우리를 변질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너무 야한 이야기하지 마라 야한 농담하다가 야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야한 농담하다 보면 야해진다고 사고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를 변질시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빌레몬에서 1장 7절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얻었다 여기서 평화는 Peace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심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그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으니 쉼을 얻었으니 영어로는 보면 refresh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refresh 시켜주고 그리고 굉장히 온전한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과 음식과 그리고 또 장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들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피곤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부엌에서 3시간 일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식품 먹고 나가버려요 내가 쉴만한 공간을 공급해 주려면 내가 그거 준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것이 쉼을 제공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그 빌레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한 장의 서신이지만 이게 굉장히 놀랍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랍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능력 받았고 너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엄청나게 탁월한 성경 지식이 전해지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쉬게 하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장의 서신인데 이게 여러분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가의 법을 어긴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여기라는 이야기에요 용서하라는 단계를 넘어서 거기다가 형제로 여기고 너의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존중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더더구나 이때가 AD 60년경이라고 본다면 추노 영화가 언제 나온 겁니까 드라마가 조선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고 미스터 선샤인이 거의 대한제국이 끝나는 시대 때 그 추노 이야기 그래서 유진이가 배타고 미국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때도 보면 추노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둘이서 기가 막힌 사투리를 쓰면서 추노를 하잖아요 그때도 추노가 원래 법적으로는 영종 이후 성종 때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불법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추노가 대한제국 만렙까지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어질 정도였었죠 양반들이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00, 1600년대에도 추노는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잡았어요 그런데 AD 60년경에 특히나 로마라는 사회와 그리스 사회가 플라톤의 이상국가 론과 철학에 의해 가지고 플라톤이 이상국가적 사고를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상국가의 근본이 뭡니까 계급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노예는 노예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철인은 철인답게 각자의 계급에 맞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이상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계급제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국가의 근간을 흐트러들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올이 전한 복음에는 뭐가 있기 시작을 한 겁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니라 계급제도를 혁파하는 메시지를 AD 60년경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존재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 안 믿는 사회학자들이 비기독교인 사회학자들이 바올을 연구해요 도대체 어떻게 AD 60년경에 그런 사회학적 사고를 했을까 하는 신비로움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 머리에서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국가의 법에 따라서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올은 이 빌레몬에게 너의 돈을 갖고 도망쳐서 금전적 손해까지 끼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2단계 형제로 여기고 3단계 너희를 위한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라 이건 벌쩍 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금의 능력이었어요 가끔씩 여러분 이게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 미국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우리 그전에 ANC 온두리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다르게 해서가 아니라 부모랑 같이 와서 있다 보니 서류 미비가 되어지고 불법 체류가 되어진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더니 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불법 체류자는 불법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 합법적으로 살아라고 그리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합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성경에서 빌레몬서는 찢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극기는 성경에서 찢어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답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 해방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빌레몬서와 출애극기서를 찢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지만 그 의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성경에서 출애극기와 빌레몬서는 찢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불법을 장려하는 글이니까 성경이니까요 지금 제가 불법을 장려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불법의 단계로 만약 불법 체류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면 저도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성경적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때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드렸었어요 오늘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자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학적으로는 도망친 노예와 그리고 손에 입은 주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당시 서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플라톤의 제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니코마스의 윤리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곳에서는 우정도 정의도 없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장인과 연장과 관계와 같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아무런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일 뿐이고 연장은 살아있는 노예일 뿐이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한 게 그 시대의 철학의 스승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죠 그래서 도주노예는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어요 그가 만일 니게 불의를 하였거나 니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분명히 이것은 그냥 뚜렷하게 말은 안 했지만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내지는 금전적 손해를 치명적으로 끼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다 이런 노예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그 시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중처벌이 필요한 오네시모를 오히려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을 뛰어넘는 결단을 바로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건 좀 많이 나갔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감옥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아들을 낳았다 이랬어요 무슨 뜻이죠? 후계자다 이 말입니다 내 일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내 후계자로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어휴 지금 이게 무슨 뜻이죠? 용서도 할까 말까 할 판에 내가 너를 그를 보내노니 내 후계자를 맞이해달라 그 말은 지도자로 맞이해달라 이 말인 거죠 더더구나 12절에서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도 대단한 말입니다 이게 똘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로 과거에도 어떻게 많이 쓰냐 그러면 그는 내 수족이라 하는 말과 그는 내 신복이라 하는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수족이니라와 신복이니라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족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부려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신복이라는 말은 그는 내 심장이고 내 모든 내부장기와 같은 존재다 또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또 다른 나와 같다 내 아들이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오네시모를 수족으로 여기지 않고 신복 나와 똑같은 내 심장과 같은 존재고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도 죽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을 충분히 영적 지도자로 맞이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 대하듯이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걸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보금의 능력을 믿기에 빌레몬을 믿고 있어요 빌레몬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바울도 보금의 능력으로 인하여 빌레몬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금 덕택인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보금의 능력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보금의 능력은 빌레몬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보냈는데 오네시모가 가서 역시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라는 결론을 만들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미쳤던 거죠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렇게 믿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줘서 보냈더니 빌레몬이 잘 왔다 하고 또 죽여버렸으면 이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금은 바울에게도 빌레몬을 믿고 오네시모를 믿어야 했고 그리고 빌레몬도 바울을 믿고 오네시모를 믿어야 했던 것이죠 보금의 능력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다 알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보금은 변혁적인 것만큼 인격적이다 하는 것 보금은 변혁적인 것만큼 인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보금이 있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보금의 변화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로마의 노예 제도를 뚫고 나아가는 이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지만 오늘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다 알고 있죠 바울은 혁명가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랑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이 불가능한 일을 보금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바로 그 존중을 할 수 있는 마음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믿고 존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폄하하고 가르치고 지적질해서 사람이 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 그 말은 100% 기분 나쁜 말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고 하는 말들은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죠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해요 그럼 기분 나쁘게 말을 안 해야죠 그러고 나서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해서 나를 위해 하는 말을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쏟아놓고 있을 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했던 실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죠 이게 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아이들은 다 알죠 아빠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도 없는 건 아닌 거 알지만 결국에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걸 아이들도 알죠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죠 그러면서 기분 나쁜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일어나죠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혁명을 존중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 그래서 나도 오네시모도 믿고 그리고 나는 당신도 그렇게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이 엄청난 혁명은 가열찬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필리모소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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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